이른 아침이라 아직 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. 이거 다 있어, 여기. 놀거리, 볼거리, 먹거리. 먹거리. 근데 여기 뭐 이별의 인천왕이라고 써져 있는데? 이별의 인천왕? 가보자, 가보자. 이별의 인천왕. 쌍구동이 울려대는 이별의 인천왕구. 갈매기도 슬피 우는 이별의 인천왕구. 형. 이별로, 이별을 주제로 춤 하나 여기서 보이세요. 이별 춤은 뭐냐? 이별의 인천왕구. 왔다. 이 정도면, 형! 댄스 자판기다. 그냥 누르면 나와. 버튼 누르면 나와. 형, 월미도 등댓길에 저기... 저게 렌즈가 있네. 저기, 저기 딱 있잖아, 네모나피. 이쁘다, 근데 너무 이쁘다. 저기서 찍자, 저기서. 너무 이쁘다, 이게. 멋있다. 저기서 찍자, 저기서. 멋있다. 형, 댄스 장전 됐죠? 아, 지금 잠깐만 또 짜야 돼. 콘셉이 한 여덟 개 남았는데 어떻게... 벌써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? 야, 안무 짜리 신기하게 하지마! 8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에서 막히면 어떡해? 형, 디스코 팡팡 전이니까 디스코 팡팡에 관련된 춤을 춰줘! 디스코 팡팡? 어. 1, 2, 1, 2, 3, 4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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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상한데? 약간 들어갈 때, 집에 갈 때 표정 그거랑 비슷한데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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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른 거 없어? 다른 거? 제자리에서... 이거 실망이야, 형. 이거 실망이야. 실망이야. 아, 좀 다 비슷한데? 팡팡, 팡팡! 아, 이거 좋아. 앞으로 나가는 거야, 이렇게. 팡팡, 팡팡, 팡팡! 아, 이거 좋아. 앞으로 나가는 거야, 이렇게. 팡팡, 팡팡! 아, 형, 콘셉트 8개가 넘게 남았다니까요? 아, 씨... 네, 너무 필요하다. 아, 이제 두 번째에서 이러시면 어떡해. 이러시면 어떡해. 어, 이거 좋다! 이거 좋다! 이거 좋다! 어, 이거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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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하는 거... 아, 지금ук 슈가도 롬맨